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,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 제품 생산, 대원광업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0.1%,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0.2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감소 후 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.5%, 단기순이익률은 2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에 급여, 외주가 공비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22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66%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12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4%로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6%입니다. 이상 대원광업이었습니다.